이방원. 생애. 1367년에서 1422년. 조선의 제3대 임금으로 1400년에서 1418년까지 제위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다. 본관은 전주, 자는 유덕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정부인 신이왕호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다. 왕자 시절 받은 자코는 정안군 정안궁이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동복형 정종의 양위를 받아 직위하였다. 왕위에 올라 공신들을 축출하고 사병을 혁파하였으며 호패법과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출생과 가계. 1367년, 공민왕 16년, 고려 함흥부 귀주에서 이성계와 부인 한씨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성계의 아들들이 대개 무인으로 성장했지만 이방원은 어릴 때부터 무예나 격구보다는 학문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 운곡 원천석이 태종의 왕자 시절 스승 중 한 명이었다. 1382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383년 문과의 병과 7등으로 급자였는데 급자였을 당시 아버지 이성계와 어머니 한씨 부인이 매우 기뻐하였다. 1388년 위아도 해군 당시 가솔들과 함께 동북면으로 피신했으며 명나라에 파견되는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이색을 따라 북경에 다녀온 이후 아버지를 도와 고려왕조 유지세력을 제거하였다. 역성혁명활동 정몽주와 온건개혁파 제거 1392년 3월 아버지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은신했는데 어머니 신이왕후 한씨의 상으로 경기도 영평에서 심요살이 중이던 이방원은 계모 신덕왕후 강씨의 급한 부름으로 개경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낙마사건을 계기로 이성계의 세력을 축출하고 그간의 개혁법령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성계는 신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반대하였다.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이왕이면 정몽주를 설득하여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택으로 부르자 정몽주는 정세를 엿보러 이성계의 병문안을 핑계로 방문했다. 이후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택으로 불러들여 마주앉아 시조 한 수를 벗다. 이때 정몽주와 이방원이 주고받은 시조가 바로 청구영원과 해동가요 시가 등에 실려있는 단심가와 하여가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 하여가 하여가라는 제목의 이 시조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 고려왕실을 붙들려 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새로운 왕조를 창업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정몽주는 이에 단심가로 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 단심가 결국 정몽주는 결코 회유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방원은 무사를 보내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결국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타살하였다. 정몽주가 죽은 후에 이 자리에서 대나무가 솟았다고 하여 선죽교라 부르게 되었다. 이어 그는 이색과 그의 두 아들 및 그의 제자인 이숭인, 길제 등을 축출하여 반대파를 제거했다. 그러나 훗날 방원은 1398년 정도전을 숙청한 뒤에 정몽주를 충절의 상징으로 현창시켜 이경부원군에 추중하고 영의정 부사를 추서했다. 이는 삼봉 정도전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기도 했다는 일부 평가도 있다. 조선 괴국 정몽주 등을 제거함으로써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의 기반을 굳건하게 하여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1392년 이성계가 태조로 등극함에 따라 이방원은 정왕군에 봉해졌다. 원래 장자로 왕세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선계국의 중요한 논리 중 하나였던 우창 비왕설에 연관된 태조의 장남인 진안대군 이방호를 제치고 신하들은 나이와 공로를 감안해 신이왕원 소생 실질적 장남 영안군 이방과 또는 이방원을 세자로 세우라고 주청을 올렸다. 개국의 공로를 따지면 이방원이 태조의 아들 중 가장 많은 공을 세웠으나 당시 왕권보다 신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국정이 안정된다라는 신권을 주창하던 정도자는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면 신권을 주장하는 자기들을 제거할까 봐 두려워 결국 왕세자로 태조의 막내 아들이자 개비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의안대군 방석을 선택하였다. 1394년 그는 전직 몽골 관료였으며 조선의 외교관이었던 조반 등을 따라 연경과 남경을 방문하여 주원장을 대면하였고 후에 영락제와도 만났다. 왕자의 난 제1차 왕자의 난 사촌이자 그를 지지했던 이천호 세자 자리를 두고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의안대군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정비인 신이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이에 크게 불만을 나타냈으며 그것은 누구보다 조선계국의 공인 컸던 이방원도 마찬가지였다. 태조는 개국 이후 군권분장 정책을 통해 영왕군 이방과 정왕군 이방원 무한군 이방번 세자의 매제 홍왕군 등에게 절제사직임을 수여해 군권을 분할했으며 이것은 종친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되고 군권을 국왕의 통제 아래 놓는 일원적 지배체제에 위배되었으므로 개국초부터 태조의 지시 아래 정도자는 사병혁파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이방원은 1398년에 부왕 태조가 와병 중임을 틈타 아내 민씨의 후원과 이숙번, 하륜, 조영무 등 사병협파 반대세력, 이와 사촌 이천우, 천안 민무구 민무질 등 종친, 외척과 결탁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의 개국궁신들과 이복동생인 무한대군 방번, 세자방석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가 태조는 권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영안군 방과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났다. 왕위를 물려받은 태조의 둘째 아들 방과가 바로 조선의 제2대 국왕 정종이다. 이때 아버지 이성계의 서영인 이원계의 아들들이 그를 지지하고 정안군 이방원이 국정을 장악한다. 제2차 왕자의 난 하지만 형제들 간에 다시 한번 분란이 발생하는데 이방원의 넷째 형인 해안대군 방간이 박포의 꼬득임에 넘어가 왕위에 오를 목적으로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때에도 이화, 이천우 등이 그를 도왔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수들과 병사들을 가지고 있던 이방원은 쉽게 이 난을 진압하고 왕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후 박포등을 처형하고 해안대군 부자를 황해도 토산으로 귀양보냈다. 이때에도 해안대군을 죽여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으나 그를 유배시키는 선에서 불문에 붙였다. 그의 음력 2월에 정종으로부터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책봉된 지 9개월 만에 정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이후 1401년 음력 6월 12일 명나라로부터 권지 고려 국사가 아닌 조선의 국왕으로 책봉받았다. 치세 사병혁파와 법령개정 태종은 조선 초기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관제개혁을 통한 왕권 강화와 유교정치에 온 힘을 쏟았다.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이뤄나하고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새로이 정비하여 고려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의흥부를 폐지하여 병조의 지휘권을 확정하는 등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켜 나갔다. 척불 숭유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사찰을 정리하고 사원전을 몰수하였다. 또한 호패법, 서울금고법을 실시했으며 국방에도 힘써 야인을 다스리는 등 국가기강을 안정시켰다. 사병혁파로 고려 이래 각 지역의 실권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사병조직은 사라졌으며 이들은 농부가 되거나 군역에 편입되었다. 관제개정과 신문고 설치 태종대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관제개혁이 시행되었다. 태조 때 정도전이 설정한 제도 방향성을 권근과 하륜 등이 수정하여 국왕, 의정부, 육조, 언관체제가 이 시기 자리잡았다. 태종 14년 육조직계제를 통해 의정부와 육조의 관료들이 왕에게 직속되어 정무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가 이렇게 관료들을 잘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려 말기에 10년간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로 지냈던 적이 있었기에 관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태종은 1402년, 태종 2년,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또 정적을 색출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다시 옮기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주자소를 세워 동활자를 제작했고 호포를 폐지하고 저하를 발행했다. 공신숙청 태종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자신을 등극하게 만들어준 공신들을 유배보내거나 처형했다. 이러한 태종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당대와 다음인 세종 때에는 조선이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군사적 발전을 이루게 될 수 있었다. 태종은 먼저 계곡공신이자 자신의 옹립에 공을 세운 이거의 부자를 유배보내고 공신이자 오른팔이었던 안성부원군 이숙번을 유배보낸 뒤 사후 백여 년간 도성 출입을 금지하라는 금종령을 내렸다. 원경왕후의 아버지이며 태종의 장인 민재는 계곡공신이었고 그의 4명의 처남 민무구와 민무질, 민무율과 민무엘 등은 모두 제1차, 2차 왕자에 난 당시 태종을 도와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한 인물들이었다. 장인 민재의 가문이 외척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이 세자인 양령대군을 지지하고 그들 주변의 인물들이 결집하자 장인과 처남들을 과감하게 제거한다. 장인 민재는 곧 병사했고 장인의 죽음과 동시에 민무구와 민무제 형제를 유배했다가 사사케하고 이후 민무율과 민무에도 사형에 처했다. 그의 처가는 몰락하게 되었다. 1405년 태종은 권근의 주청을 받아들여 정봉주에게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의정 부사, 수문전 대제약, 감예문 춘추관사, 이경부원군을 추중했다. 본인이 제거한 사람을 영의정에 추중함으로써 자신의 포용력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서적 간행 1403년 태종은 주자소의 설치를 명하여 개미자 활판을 제작하게 했으며 직접 이를 감독했다. 1404년 2월에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한 사실까지 실록에 기록되었다. 1413년에는 즉위 이후에 추진한 일을 총괄하여 경제육전으로 재편찬하였고 원집상절과 속집상절, 이권을 간행했다. 1414년에는 정도전이 편찬하려다 중단한 고려사의 편찬작업을 조준, 권근, 하륜 등에게 명하여 계속하게 했으며 권근과 하륜에게는 삼국사도 새로이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집권 후반 1417년부터 퇴위 직전까지 그는 서운관에 소장된 각종 예언서적과 무속, 비기도참서를 혹세무민의 이유로 소각하도록 지시한다. 태종의 장남 양령대군은 왕세자인데도 학문 연말을 게을리하고 자유분방한 활동을 좋아했다. 양령의 스승 계성군은 태종을 찾아와 수업에 불과함을 알렸다. 양령대군은 각지의 기생들을 궁궐로 데려오기도 했는데 태종은 양령이 데려온 기생들을 곤장을 쳐서 궁궐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양령은 그럴 때마다 부왕 태종이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을 언급하며 항변했다. 양령대군의 폐의가 유력시되자 효령대군은 더 글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나 양령대군이 부왕 태종과 모후 원경왕후가 충령대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효령대군에게 넌지시 일러주자 실망한 효령대군은 불가에 관심을 갖다가 후일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 셋째 아들인 충령대군은 눈병이 나고 질환에 시달려 병석에 누우면서도 책을 옆에 끼고 있었다. 태종은 명하여 충령이 책을 못 보게 엄명을 내렸으나 충령은 몰래 책을 숨겨놓고 병석에서도 책을 읽었다. 또한 병석에 누운 동생 성령대군을 간호하는 모습이 태종의 눈에 들기도 했다. 1418년 태종은 양령대군이 하루종일 방탕한 생활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어 왕세자에서 폐의할 것을 결심한다. 아내인 원경왕후와 상의 끝에 양령을 폐쇄자 하기로 하자 신하들은 찬성하였고 황의 등 소수만이 반대하였다. 6월 태종은 양령을 왕세자에서 폐의하고 셋째 아들인 충령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양령대군 폐의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의 장인 김할로 역시 외지로 유배보냈다. 퇴위와 죽음 시몬 제거 태종은 1418년 8월 10일 옥세를 충령에게 넘긴 뒤 수강궁으로 물러났다. 양위를 거두어달라는 청을 거절함으로써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상왕이 된 후에도 그는 4년간 줄곧 국정을 감독하였고 병권과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1419년에는 둘째 형 정종이 사망했는데 정종실록은 태종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고 태종이 죽은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태종은 며느리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을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병조 찬판 강상인이 정무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위인 세종에게 보고한 것을 빌미삼아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시몬을 영의정 부사에 임명한 뒤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는 국문을 친히 주관하며 강상인에게서 시몬의 이름을 거론되게 하였고 시몬이 돌아오기 전 강상인과 심정, 박습, 이관 등을 처형한다. 대질신무나 용의자나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시몬은 사사되었다. 이후 왕비 소원왕후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타났으나 아들 충령대군 이도의 간청과 애원으로 소원왕후에 관한 폐출 이야기를 그만두었다. 최후 1421년 9월 7일 의정부에서 이미 상황이었던 태종의 휘호를 올릴 것을 청하여 계국의 공을 인정받아 태상왕으로 진봉되어 성덕신궁 태상왕으로 존승되었다. 7개월 후인 1422년 4월 날씨가 화창하여 세종과 함께 철원의 고석정 근처에서 사냥을 하며 노루와 멧돼지를 한 마리씩 잡았고 또 22일에는 다시 세종과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다가 낙천정에서 쉬기도 하였는데 이날 태종은 황궁하였다가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리고 보름이 넘게 병석에 있다가 1422년 5월 10일 천달방 신궁에서 세종, 양령대군, 효령대군 등 아들들과 후국 및 그 자식들 그리고 신하들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56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일찍이 왕권을 물려준 태종은 줄곧 세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하다가 승하한 것이다. 제위한 지 17년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평가 이성계의 아들 중 가장 영민하고 대범하고 냉철하였다. 이는 빛나는 다음 시대를 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악업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조선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손자인 세조와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많다. 군왕의 권력이 신하의 권력보다 우위여야 한다고 평생을 믿었던 인물이다. 훗날 세조와 비교해 볼 때 쿠데타로 즉위한 인물로서의 공통점은 있지만 사후처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즉 세조는 왕이 등극 후에 공신을 우대해줘서 이들에게 공을 치하했지만 태종은 반대로 공신을 비롯하여 왕실의 종친들마저 처형하는 등 후계자의 후환을 미리 제거하였다.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이 덕분에 강력한 왕권을 지닌 왕이 된다. 태종의 뒤로